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여군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고죄 강화를 어째서 해야 하는지 직접 보고 가시죠. 공군교육사 소속 병장은 지난해 9월 통제구역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자 부사관을 공문서 조작 등 보완 규정 위반으로 방첩대에 신고했습니다. 참고로 방첩대가 뭔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군사기밀과 간첩 방산 스파이 같은 뿌락치를 조사하는 군기관이 방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군은 수개월간 통제구역의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여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시원하게 보셨고 동료 간부와 타부대 소속의 군인 남편까지 무단으로 통제구역에 들여서 노가리 까고 놀자판을 벌였다고 진술했죠. 이 여군은 통제구역에 비치돼 있어야 할 출입대장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출입기록을 조작하려고 했죠. 상황이 여기까지만 흘러갔다면 그냥 여군이 여군했구나라고 생각할 뿐 영상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사건이 진짜 레전드이죠. 병장이 여군을 방첩대에 신고하자 여군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병장이 자신의 가방과 옷장 등을 뒤졌다고 성군기 위반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 병장님이 여군의 가방을 뒤진 이유는 무단 반출된 출입대장을 찾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 미친 레전드 허위미투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는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 밝혔지만 이 여군이 여기서 진심 레전드 발언을 하는데 사용한 생리대가 들어있는 사물함을 뒤져서 수치감이 느껴서 미투운동을 펼쳤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슨 생리대가 성희롱당에서 신고했다는 레전드 말을 했죠. 이 여군은 절대 보복성 허위미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사무실의 서랍을 열어봤는데 그 서랍에 여직원 생리대가 들어있었다면 여러분은 성추행범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상황이어도 여자는 남자의 인생을 조질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진짜 저런 여군이 여러분의 옆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을 골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군이 왜 이렇게 막장인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녀들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20대 30대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나 진짜 군대 가고 싶어 군대 가서 규칙적이게 훈련받으면서 건강하게 1년 반 치유받고 나오고 싶어 연예인들 군대 가서 치유받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라는 식으로 군대를 저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들이 태반이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자들은 군대 가는 거 진심 좋다고 생각해 인생의 합법적인 공백기로 편하게 쉬고 올 수 있잖아 군대 가고 싶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건강관리 몸관리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군대를 이딴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군으로 들어와서 저딴 짓이나 저지르고 허위미투를 하는 거죠. 군인이 되었으면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군인이 되기보다 여자 대우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군의 현실이죠. 군대는 개꿀이 아닙니다. 나라 지키러 가는 거죠. 경찰이 되어서 경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여자 대우 받길 바라는 여경의 경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부디 군인이 되었으면 여자니까 대우해주세요 라는 마인드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자라는 성별이 무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래 니들 군대가 개꿀이라 말하니까 꼭 가라 제발 꼭 가